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교 이번 학교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까?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서 미치겠다 여기가 새 교실이구나 너무 설렌다 내가 제일 빨리 왔네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? 너무 기대된다 오와요! 안녕 반갑다는 너희 반이야? 나도 너랑 같이 수업받을 링겐이라는 야 근데 책가방 안 들고 오고 왜 이런 걸 들고 왔어? 책가방 이런 거라니 이건 내 여자친구야 이건 뭔데? 이건 내 지방 보충제라는 진짜 친하게 지내져 그래 넌 착한 링겐이구나 어 진아 오빠는 얘기 안 들으라는 귀여워 야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웃긴다 뭔 소리야! 하루에 하트호 씩 오는다고 대박 맛동산 맛동산 맛동산이다 맛동산! 어 안녕 안녕 반가워 넌 뭐야? 나 맛동산에서 맛동산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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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느꼈다 자 미래 먹어야지 야 저렇게 왜 다시 넣는데 무슨 소린데 나중에 다시 먹어야 되는데 야 근데 쓰레기 같은 이 끈은 뭐야? 무슨 소린데 아빠가 선물로 사는 명품팩인데 야 학생이 무슨 아침부터 걷고 무슨 소린데 필통인데 이거 내 자기꺼 진짜 해야지 아 기분 좋다 반가워 쭈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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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학교 뭐야 진짜 맛동산 괜찮나? 네 니가 덕후 백인 아 여자친구 깔아뭉개가지고 니 기절한거잖아 왜이래 이거 백인데 야 니 여자친구야 야 이거 백이잖아 니 여자친구라고 이 자식이야 야 싸우지 말라고 야 싸우지 말라고 야 싸우지 말라고 화장실이나 가야겠어 니 여자친구라고 아 너 뭐하노 입박천날부터 쭈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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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알아 이 새끼들 뭐해 너 입박천날부터 어? 첫날에 쌈박질 할거야 무슨 새끼야 어? 잘했어 안했어 무슨 새끼야 무슨 새끼야 어? 못 때려 못 때려 엉덩이 내라 엉덩이 세게 한다 어? 니가 나와 뭐해 못 때려 오늘 많이 추워서 많이 껴있고 왔는데 맞아도 안 아프겠지? 게이들 엉덩이 힘주라 뿌라진다 뿌라진다 진짜로 힘주라 어? 알겠지? 때린다 때린다 엉덩이를 빼니까 쭈베기 어이 독자라 괜찮아? 힐 어 괜찮아? 괜찮아? 어? 니도 나오라고 니도 나오라고 살려주세요 나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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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왔는데 지금 뭐하는 재씨야 들어가 엔제님이세요? 내가 이번 선생님이야 아 그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무슨 소리가 내가 담임생인데 어 그 사람이 누구였지? 힝 사갔지? 나도 학생인데 아이고 야 뭐 일어나가 있어 니도 일어나 응 일어나 잘 왔어 응 맛동산 맛동산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응 니가 학수야 어? 그 맛동산이 빨던건데 응 나중에 먹어야지 빨던거라고 들어가 개 빼기 개 빼기 뜨응 진짜 반갑습니다 하늘동안 단위 선생님을 맡게 된 정광순 선생님입니다 제 부탁합니다 선생님 강좌가 아직 안왔어요 강좌 학생 혹시 안경순 학생인가요? 네 어 여기 난다 아 그 학생은 잘못된 일을 해서 선생님이 좀 훈계를 해주고 왔습니다.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학생 먼저 해볼게요. 자기소개 일어나. 맛동산 맛동산 맛동산이다. 니는 얼굴이 맛동산이네. 저는 닥동산에서 닥동산이에요. 그건 안 중요하고 누구 아버지 뭐하십니까? 닥동산이네. 닥동산이네.